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도 0.5% 기준금리 인상 빅탭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탭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미 미국이 올달에 기준금리를 0.5% 올렸고 6월달과 7월달에도 기준금리를 0.5% 이상 올릴 거기 때문에 금세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저렇게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국이 4.8%입니다. 이제 5%를 금세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으로 매우 안좋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한국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저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걸 고려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뭐 KDI에서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미국과 똑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의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아마 숨지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선제적으로 큰 폭의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0.75%까지는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0.75% 인상을 100% 배제한 게 아니다라는 게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죠. 게다가 한국은 한국대로 금리사항이 물가사항이 경제성장률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 또한 빅스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당장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겁니다. 1.5% 인상에서 0.25%를 올려서 1.75 상태를 만들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6월달에 미국이 1.0에서 1.5%로 만들었을 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걸 맞겠다라는 거죠. 한국은 6월달에 회의가 없습니다. 7월달에 회의가 있죠. 근데 우려스러운 건 미국이 올리고 난 이후에 금세 그 간격이 좁아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 뒤집어지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언론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돼도 한국의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을 것이다. 유출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언론에 밑밥 던지는 것 같죠. 안 믿기죠. 사실상 이미 지금 현재 한국의 정시에서 외인들의 탈출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런 상황인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외화가 유출이 안 된다고요? 유출이 엄청나게 되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사면 초과다. 꽤나 어렵다. 많이 심각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적임자 같습니까? 사실상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의 입장에 서서 서민들, 국민들을 희생시키는데 더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마찬가지. 비둘기파로 불리죠. 정권의 야합하고 철저히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띄는 인물이죠. 둘 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다. 참 안심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둘은 신념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더 우려스럽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물가 인양이 크지 않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제대로 대응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죠.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꽤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금 현재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죠. 꽤나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민금융역전상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지금은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좀 고통을 감수해야 됨을 말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냥 지금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 포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달 4월달에 인사청문회 할 때 빅스텝 가능성에서는 배제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뜨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을 따라 금리를 극격하게 올리면 한국 경제가 상당한 하방압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TI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올리는데 한국이 안 올리면 뭐 한국의 달러는 바닥에 날 수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참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답인가? 금리 안 올리면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괜찮아지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서는 8월 이후에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5월달과 6월달과 7월달에 연달아서 0.5%씩 올리면 7월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5월달하고 7월달에 올리면 0.5%씩 올리면 그냥 2.0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아져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썰리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원달러 안료는 올라가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안 올리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대출자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요동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갈 때 그래도 기대하는 경제 사항이 예측대로 희망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내버려 두면 이 시장의 사항에 외부의 사항에 한국의 경제가 끌려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좀 어설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한국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중금리는 꽤나 심각하게 올라갈 것이다. 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한 0.5%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한 2%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1.5인데 한국이 5월달 7월달 지나고 나면 2.0이 될 거다. 그러면 시중금리 한 4% 5%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6% 7% 부담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최상단은 벌써 6.5인데 조금 있으면 7% 되는 거고 8% 되는 것도 금방이다. 어쩌면 22년 연말에 8%가 아닌 최상단은 9%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단이 8%가 되냐 9%가 되냐 이 숫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중에서 감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당장 올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내년까지 이어진다. 기준금리는 올해 내년 계속 올라갈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 저금리는 끝나고 중금리 혹은 중고금리로 상황이 바뀌면 대주자들은 압의 귀환 절망하고 무너지고 몰락하고 꽤나 안 좋은 상황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